오늘 9시 구간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가증권시장 쪽이 오늘은 좀 달려주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이런 양상, 제약바이오가 안 가도 2차전지가 가니까 코스닥은 열심히 잘 뛰어갈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점상시크림 미리 보기 시간 6종목 준비했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오늘도 특징주 6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이죠. 요즘 많이 하락해서 갖고 계신 분들 힘드실 텐데요. 다행히 전망은 괜찮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탈리가 이제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국내 산업평가에서는 괜찮게 나왔는데 이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매겼는데 10월에 반도체 산업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좋다. 낮으면 100보다 낮으면 안 좋다는데 반도체 지수는 이번에 산업연구원에서 156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조선. 조선이 110몇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제조업들은 90몇, 80몇을 기록하면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여전히 10월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샌즈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즈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관련주죠.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얼굴이 바뀌는 거죠. 정말 그 사람처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가위를 통과했어요. 여성가족부 이쪽 해가지고 계속해서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 관련주가 이제 굉장히 오늘 괜찮은 편입니다. 그 중심에는 샌즈랩이 있는데 샌즈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페이크 체크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크 체크 예전에 만들었던 거, 저번 달에 만들었죠. 저번 달에 제조했던 거를 의심 이미지를 딱 올리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 그거를 위조인지 아니면 진짠지 이거를 판별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딥페이크 관련 시스템 샌즈랩 여기서 만들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고 샌즈랩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의 약간 특이한 점이 확 올랐다가 은봉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다음날도 또 상승하고 은봉 나올 가능성 이런 점들이 좀 돋보해지고 있고요. 딥페이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오늘 또 괜찮은 흐름들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린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마트팜, 요즘은 농장도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농장 옛날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경기보다도 더 발달된 최첨단된 AI 기계 시스템으로 도입돼서 스마트팜으로 되고 있는데 호주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러스가 호주의 대형 스마트팜 이거를 수주를 하면서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다는 건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데요. 253억 원 규모의 이런 호주 스마트팜 기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장을 최첨단화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하게 우리가 농장 테스트를 하고 뭔가 농작물을 기를 때 상당히 좋겠죠. 호주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뻗어나가는 그린플러스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일목균형표, 바로 구름대를 접어들면서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실적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들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핑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굉장히 오늘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23%대 상승세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601 이동평균선, 바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601선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골든크로스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STO, 법제화 재시동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STO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던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형 토큰이다. 블록체인. 그래서 코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고 증권한 토큰 발행 이것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앞으로 법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재시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핑거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9월 26일 날 바로 제1회 디지털 자산 STO 포럼 간담회가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형 성격의 토큰이 어느 정도로 제도권, 법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핑거가 관련주로서 블록체인 관련주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오늘 상당히 좀 좋고 어제도 좋았어요. 어제도 상한가 가는 흐름인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발 예측 진단. 이쪽으로 세계 최초 상용화 소식의 상승생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검출 이런 점들 하고 있고 알고리즘 특허로 하는데 요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각헨 바이오 등등 기술 이전을 하는 기술 수출을 대규모로 하는 바이오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제약 쪽 전통적인 레거시한 제약이 있고 기술 이전을 하고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가 있는데 요즘은 바이오 쪽이 좀 더 강세고 알테오젠이 5조 2천억 원가량의 기술 이전 이런 점들 여러분들 보신다고 한다면 엔젠바이오도 크게 기술 이전 소식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요즘 바이오 흐름 대세를 좀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전에 골수성, 백혈병 이거 치료 이거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십자 웰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약바이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반 주사제로 중국에 수출 스타트를 한다는 점인데요. 내년 하이란에서만 최소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공급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돼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에 따라서 4분기 중에 첫 수출 물량 선적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국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약 50개 병원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녹십자 역시 제약바이오인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약간 전통적인 레거시한 제약회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녹십자가 있죠. 녹십자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약간 전통적인 그런 느낌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사실 이 종목도 거의 관심이 없어 있었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외면받던 종목이었는데 크게 최근에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십자 웰빙 현재로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발현되고 있다. 녹십자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테어전도 좋고 리각헨바이오도 좋고 유한양행 상당히 최근에 FDA 승인 여러 가지 다 좋고 최근에 HLB까지 해서 HLB도 FDA 승인을 곧 앞두고 있죠. 그래서 판별이 지금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런 많이 오른 종목도 좋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전통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녹십자 웰빙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특징주들 여섯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리보기였고요. 본편은 바로 이어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상 시크릿에서는 2차원지가 진짜 바닥인지 지금도 살 수 있는 2차원지 종목분들 어떤 게 있을지 과연 사도 될지 궁금증들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가지 이벤트 가운데 하나죠. 밸류업지수 발표 있습니다. 과연 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같이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 강세 움직임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760선도 넘어섰고요.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자리를 내주나 했는데 꿈틀꿈틀합니다. 남은 시간도 계속 집중해 주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